이 거지새끼들 니들이랑 안해, 이 씨부레 야, 개인전 가자 개인전 재훈이 가자, 어? 이 족밥새끼 바로 튀어버리네 그래, 납견이 한명 아무나 들어와라 응, 납견이 어, 들어와 야, 그래, 용창이 우리들이 멸망전 한번 가자 야, 이 새끼 잘 걸렸다 둘 중에 한명은 오린돼서 나가는거에요 어? 남자라면 그렇게 배짱 있게 가야지 응? 어, 요정도 되는 새끼한테 이기지 용창 이 새끼, 지역구경 한번 시켜줄게 응? 내 차례! 저놈의 노르웨이는 언제나 항상 씨부레 축제에요 어? 멸망전 한번 깔끔하게 가자 오! 판타스틱! 아, 새끼 봐라, 처탄부터 랩마를 줘? 랩드라크! 응? 내 차례! 어디로 꺼낼까요? 일단 노르웨이가서 랩마 3개 짓고 이거 랩마 싸움이다, 무조건 져라 아, 시기 브래 이거 아, 똥지랄이네 응? 똥지랄이야 저 주사위 모냥 젓 같네, 저 특수효과 아니, 뭔데! 뭐,뭄! 랩마를 10개만 쓰려져! 아, 시기 브래, 저거 안 좋네 좋아 퓨빅하우스 3개 요쪽 3,4라인 터거리 해갖고 요기에다가 좀 작전줄을 좀 많이 펴야돼 3, 영국 좋아 땅 잘 사고 있어 헤론타워 올리고 안올리면 말고 얼컨이 어서와 큐빅하우스 굿굿 2 좋아 세계여행 굿 넌 뒤졌어 저 새끼 랩말을 너무 많이 짓고 있네 그래 카드하라 또 그래 카드 뜬 대로 가야지 35억은 좋거래도 장난 없어 좋아서 10개만 진짜 아 쓰레기만 출빅하우스에 시골에 빙하주택에 별집이 많네 좋아 이번에 이탈리아나 러시아 이탈리아 한번 노리자 저 새끼 저거 랩마 저거 저다 충전하고 왔나봐 나 조질라고 어? 구호 좋아 네덜란드에 집중하고 좋았어 6개 암테리아나 구교에 좋아 좋아 27억 깔끔해 저 새끼는 이제 호주에다가 한번 하려고 진검승부 한번 하자 쉬드니 오파라올리 2 하하하 깔끔하다 캐나다 여기는 랩마저조이지 15개 너무 찢었다 이새끼야 여기서 또 이 뜨면은 개굿인데 아 씨 좋았어 캐나다 85억 이제 괜찮아 요번에 뭐 올컨이 내달란다 어서오고 야 이새끼 이거 지금 오 링 담글만 해 내 차례 아 웬 기부를 아 씨 아 씨 야 캐나다 한번 더 들려 이씨 8 그래 뭐 은행 필요 없고 아 지금 이런 데 걸리면 어떻게 해 이거는 안 되는데 잠깐만 저 스웨덴이나 독일 하나 뺏고 새끼 또 쫓아오네 그래 요번에 캐나다 가자 이새끼야 와 경제 활성화 좋고 11 좋아 그래 내 돈 도로 고대로 찾아와 고대로 고대로 찾아와 고대로 찾아와 아 이새끼 2번이 딱 내 자리였는데 아 씨 아 3천만원 갔다 안되지 그렇지 넌 꽝 다시 해 재도전 3번 여기다 또 단절되면 안 돼 그렇지 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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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가 1 65 굿 깔끔합니다 넌 뒤졌어 이제 4 덴마크 좋죠 15 깔끔하고 슬슬 슬슬 넌 빨리기 시작하는거야 이새끼야 응 6 7 오 넌 뒤졌다 넌 뒤졌어 시엔타워까지 캐나다의 시군에 여러분들 요번에 지진맛 하나 엽니다 캐나다의 지진맛 그래 그런건 많이 줘도 돼 오 러시아에 미션 좋아 이집트 한번 가서 35억 한번 빨아야겠네 그렇지 차르미나르 웬만하죠 좋아 이집트 막 가면 35억이야 요번에 캐나다 와야되는데 내 땅에 도착했어요 내 땅에 도착했어요 내 땅에 도착했어요 네 너눈 거기나 한번 잘 사봐 4 4 4 4 또 또 돌려? 그렇지 넘어가 넘어가 내 땅에 도착했어요 좋아 이집트 아 짧았다 알공 아 시이브랩 으하하하하하 저 스웨덴의 시이브랩은 어 판자 판자 track 왜 이렇게 많이 지워 놨어 야 이끼 온다 이제 드디어 온다 아 이새끼 온다 이제 드디어 온다 그래 와라 팔! 아 존나 아깝네 랩마만 짓지마 랩맞아 져버리네 시비 욕도 나쁘지 않아 그렇지 와 사브라다 터미디야 여긴 얼마야? 31억 19억 에이 약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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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마 존나 많이 짓네 연장해 이 개같은거 이 시브레 어? 어 갈려면 가야지 넌 뒤졌다 여기만 와라 진짜 캐나다만 와라 좋아 시엔터버 세게 굿 얼마야? 400억 432억 432억 올리 여기야 올리 와 저기도 66억이야? 이 새끼 또 치닭만 가네 오 랩마 오 랩마 왜이렇게 잘 져 이 아 여기서 왠사 아 잘가다가 아 잘가다가 왔다 왔다 으마 넌팔이다 팔 세끼 자 정조중에서 우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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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압 좋았어 요고로라도 미션 클리어 좋았어 35 개좋아 이새끼야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살짝 이제 좀 조심스럽게 잘 가야지 저 동네까지 가지 말고 우와 프랑스 여고시고 아씨 이브레 와 한방에 털어놨네 와씨 이브레 이거 뭔데 이거 오 요번에 그냥 놀았네 그냥 아 아 아